주땜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죠. 헤이가 뮤지컬 배우로 데뷔합니다. 가수 헤이는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에서 주인공 두틸률과 사랑에 빠지는 이사벨 역을 맡았는데요.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는 프랑스 작품으로 지난 97년 프랑스의 토니상으로 불리는 몰리에르상 최우수 뮤지컬상과 최우수 연출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이번 한국 공연에서는 헤이 외에도 탤런트 박성원이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됐으며 뮤지컬 배우 엄기준, 김성기, 임철영, 김영주 등이 출연합니다.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는 다음 달 28일부터 한 달간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공연됩니다.